안녕하세요 루야리입니다. 오랜만에 아파트 괜찮은 매물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영종 현대 힐스테이트 84B형 판성형 구조 매매가는 4억 1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시설을 마주하였으며 학군이 근거리에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바다가 나오는 입지로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단지 중 입지가 아주 좋은 단지입니다. 영종 하늘도시는 자연과 도심이 함께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복잡하지 않은 도심으로 산과 바다,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3월쯤 아파트 매수 시기가 좋았는데 그때 못사신 분들은 지금 이정도 매물은 어떤가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무리한 투자나 투기가 아닌 꼭 조건에 맞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본 단지 중앙에 넓은 잔디공원이 있구요 초록색 내부 조경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디든 한 도시가 자리가 잡히면 그 마지막은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입지가 가장 우선시 됩니다. 영종 하늘도시 입지대장 중 하나인 영종 힐스테이트 제2공항철도도 본 단지 옆으로 지나갈 예정이죠. 세대 내부 보러 가겠습니다. 현 세대 조망입니다. 넓은 바다와 조망이 좋죠. 하지만 아쉽게 이 앞에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도 바로 앞은 제2공항철도 연결도로 장점은 남아있습니다. 제2공항은 남아있습니다. 제2공항은 남아있습니다. 영종힐스는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수 1628세대로 단지 앞 상업시설과 단지 옆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장점이 있고 단지 옆으로 제2공항철도 예정 라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생활 인프라에 근접한 입지, 영종 현대 힐스테이트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하세요 로얄부동산입니다